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 씨의 은닉 재산이 수조원이라는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. 안 의원의 변호인은 오늘 수원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기일에서 2016년 12월 유튜브 방송에서 발언 취지는 독일 검찰도 최순실의 자금 세탁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이어 전 국민적 관심거리가 된 은닉 재산 찾기를 대변한 것이지 개인적인 명예훼손 고의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. 안 의원은 2016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원이라는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.